음악 네 인사드렸습니다. 메아스탄 남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하나가 더 넘어갔네요. 실제로 올해 수능을 본 아이들이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가 24만 4천 명이에요. 맨 왼쪽에 국어 과목에서 인원을 봤더니 53만 명입니다. 해마다 인원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보다 국어 응시자 숫자는 2만 명이 줄었고요. 2년 전보다 국어 응시자 숫자는 5만 명이 줄었어요. 이렇게 수능을 보는 아이들은 계속 급격하게 주는데 맨 오른쪽에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예비 고3의 친구들은 내년에 00년생이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때 낳으면 우주의 기운이 우리 아이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18,500명의 수험생이 늘어납니다. 당군 이래 마지막으로 수험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어 응시자 숫자가 약 54만 명이 조금 넘을 것 같고요.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는 26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군 역사상 마지막으로 치열한 대학 입시를 치른다. 그래서 우리는 진검 승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제가 여담을 하나 하면 오늘 제가 오전에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1월 9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 상담을 쭉 하는데 한 명이 올해 지금 수능을 과탐 한 과목만 못 보고 나머지 성적은 조금 괜찮아서 이 과탐 하나 때문에 원래 의대 가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냥 연대나 고대쯤에 하위권 학과쯤 갈 수 있는 성적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수시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학생들 른다. 근데 이제 남학생이니까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1년 후배들이 여러분들보다 6만 8천 명이 줄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2년 후배들이 13만 5천 명이 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삼수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먼저 그냥 연대나 고대 중위권 학과 붙고 군대를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 우리 때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주는구나. 그럼 실제로 재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 올해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냥 이건 농담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남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고 어머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아들인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 한 살 두 살 어린 친구들이 13만 명이 준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 아이보다 두 살 어린 여학생이 7만 명 가까이 준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장가 가기도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까지는 수능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대학 입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애의 기술을 우리 아이한테 대학 합격에 책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농담을 하나 하고 바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학 입시는 올해군요. 올해 대학 입시는 지금 올해 고3 졸업 예정자 아직 지금 고3 졸업 안 했죠. 여러분들의 1년 전에 대학 입시랑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실제로 여기에 지금 서울대부터 포스텍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대학 중에 달라지는 대학교는 딱 하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가 내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늘어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늘어나고 나머지 대학교는 올해나 작년이나 선발 규모가 똑같다. 그럼 똑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오늘이 3차 수시모집 추가합격 발표날이고요. 내일이 4차가 되고 1월 4일까지면 수시모집의 충원이 모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올해 수시모집에 서울대는 누가 붙었는지 연대는 누가 붙었는지 의대는 몇 등짜리가 붙었는지를 1월 4일 이후가 되면 모든 고등학교가 다 집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위권 대학교의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도대체 내신이 몇 등급짜리가 붙었는지를 우리 학교 선배들의 결과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1월 이후부터 2월까지 3학년 1학기의 내신의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 건지 얼마나 내가 내신을 올려야 되는 건지 우리 학교의 선배의 내신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 지금 여러분들은 1월 5일 이후에 지금 우리 학교 선배들이 상위권 대학교에 몇 등짜리가 내신 몇 등급짜리가 붙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시모집의 이 상위권 대학교에 어느 수준이 붙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포스텍이나 카이스트까지 서울대, 연대, 고대, 이 공대 쪽에서의 모집 인원 중에 절반 인원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쪽 대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꼭 한번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48%의 전형이 교과나 논술이나 수능인 거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 선배들의 결과를 볼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종합전형만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때 인원이 는다라는 게 첫 번째 굉장히 대학 입시의 치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대 정원이 내년에 320명이 늡니다. 그리고 치의외과 정원도 77명이 늘기 때문에 내년에 의대, 치대의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387명이 늘어서 상위권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만큼 숨통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양대 팀장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의외과가 추합이 얼마나 도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올해도 서울대 의대랑 연대 의대가 지난해보다 올해 고3짜리 때 한 80명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이렇게 동국대 경주나 서울대 연대 의대의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한양대가 지난해보다 추합의 속도가 두 배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의대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갈 거고 실제 특히 수시모집에서는 추가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여러 가지 전형에 하나 장점이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다시 보면 다시 보면 실제로 이제 의외과나 치외과나 한의외과가 수시모집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를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이제 이 뒤에 거를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뒤에 거를 먼저 잠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서울 수도권이 위에 있고 그 외 지역이라는 건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경북, 전남 뭐 이런 등등의 대학교가 아래 하단에 있는 건데 상위권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교과전형의 인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서울권의 의대를 들어갈 때는 문이 굉장히 넓은데 서울권의 의대를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갈 성적에 조금 미달되면 실제로 지방에는 종합전형이 별로 많지가 않고 교과전형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기본적으로 내신관리를 할 텐데 내신관리를 기본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으로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 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을 수 있는 내신을 지금 확보해 놓았다라고 하면 아,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부 또는 교과전형으로 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있구나. 그럼 그 선배들의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의 비교과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선생님들께 꼼꼼히 확인을 해서 남아있는 3학년 1학기까지 그 선배와 유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교과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온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배들과 비교를 쭉 한번 해봤더니 나는 서울 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교를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붙은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비교과는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거겠죠. 의대를 갈 때에는.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대도 마찬가지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은 한의대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수시부터 하나씩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권 대학교를 원서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어느 대학교를 붙었나 를 1월 4일 이후에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이제 의대나 치대가 아니더라도 고려대학교의 올해 고교 추천 2 전형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겼는데 고교 추천 2 전형에 어디까지 합격을 했는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쭉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시모집에 학생부의 의미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를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판단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어떤 친구는 내신도 준비를 하고 논술도 준비하고 그리고 수능 준비도 하는 세 가지를 모두 다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수능과 논술만 준비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논술을 배제하고 내신과 수능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 친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될 텐데 내 내신 성적이 진짜 활용 가치가 있냐 없냐는 2학년 2학기까지 여러분들의 내신이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올해 선배들의 결과를 기본적으로 확인해보면 된다. 우리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는 고등학교 간 고등학교 간의 기본적인 수준을 다 인지하고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특히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등과 같이 서울권의 이런 상위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연대나 고대나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이런 대학까지는 분명히 고등학교 간의 격차가 무지하게 크게 존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몇 등짜리가 붙었나 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1월달과 2월달에 3학년 1학기에 선행학습, 내신 성적의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나는 수능 위주로 지금 겨울바학을 학습하는 게 난지 이걸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일 것 같고 그 밑에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대라든지 이런 쪽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거나 굉장히 수능 최저가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의대나 치대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거나 정시로 대학을 가거나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능이라는 게 수능 최저가 내년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쭉 봤더니 저 맨 오른쪽에 가장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가 4개 등급합 5다라고 적혀 있고 고려대학교라는 대학은 과학을 두 과목을 모두 다 합산을 해서 4개 등급합 5인 대학교인 거고 경북대, 전남대 뭐 이런 등의 대학교는 과학탐구 한 과목을 빼고 국어, 수학, 영어에다가 과탐 한 과목 잘 본 거 한 과목만 더해서 4개 등급합 5짜리 대학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수준인 거고 가장 낮은 수준은 서울대를 뺀 나머지 대학교 중에서는 3개 등급합 4 정도가 가장 낮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개짜리를 싹 빼버리고 3개짜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공부할 때 이번 겨울바학에 공부를 할 때는 4개를 모두 다 골고루 학습해야 되는 학습의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3개를 뭘로 1등급을 만들지?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서 내가 이번 겨울바학 동안에 만약에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영어 1등급을 고정으로 받고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 중에 내가 확실히 1등급 받을 감옥을 두 감옥을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감옥에 대해서 학습량을 조금 더 높여놓는 게 이번 겨울바학 동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오늘 올해 고3짜리 친구 중에서도 저쪽에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인데 내신이 1.6등급짜리 아이였어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1.6등급짜리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권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 다 붙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한 감옥은 1등급인데 나머지 세 감옥이 모조리 다 아깝게 1점 차이로 다 2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 2, 2, 2 이렇게 성적을 받아버린 거죠 만약 이 친구가 세 개만 1등급을 딱 받았으면 뭐 가천대 의외과라든지 여러 대학교에 지금 수시의 원서를 써놓고 면접까지 본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합격을 당연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수능 체제를 무언가 네 감옥을 골고루 준비를 하겠다고 4개를 쭉 준비를 하다가 실제로 결과가 딱 떴는데 모두 다 1점 차이로 아깝게 다 2등급이 뜨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내년에 또 올해 지금 올해군요 올해 다시 재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 서초메가에 지금 어저께 등록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세계 1등급을 무엇으로 맞출까를 를 기본적으로 의대나 치대를 쓸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과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자료집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올해랑 작년이랑 수능 체저가 달라지는 학교가 이렇게 5개, 4개 대학교가 있다 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기본적으로 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능 체저에 적용되는 인원도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요 실제로 맨 위에 있는 4개 등급합 5짜리 학교가 올해는 481명이었는데 올해는 525명으로 인원이 다소 늘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수준이 비슷하고 세계 1등급짜리 학교가 인원이 저 정도 된다 그래서 3개짜리 대학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를 기본적으로 1등급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수시무집에서 의대를 쓸 대학이 꽤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걸 어떻게 초석으로 만들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반드시 1등급을 맞출 수 있을까? 또는 30번 한 문제만 빼고 나머지 29문제는 다 맞을 수 있을까? 라는 걸 첫 번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맨 오른쪽에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대를 가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라는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허들이 제일 없는 대학교가 한양대 의외과입니다 한양대 의외과인데 한양대 의외과가 왜 허들이 없냐면 내신 성적도 안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이 안 되고요 논술이라는 게 수학만 출제가 됩니다 올해 수학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논술 시험에 이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맞춘 아이는 모조리 다 합격을 했습니다 즉 올해 경쟁률이 10명 뽑는데 10명 뽑는데 한 250대 1 정도 됐었거든요 한 250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 지원자 중에 6문항을 한양대가 출제를 했는데 실제 4문제 이상 맞춘 아이가 10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한양대학교가 한 3월 달쯤 되면 한양대 올해 출제됐던 논술 문제를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될 건데 이 문제 6문제를 각각 한 번씩 풀어보고 내가 4문제 이상 정도를 맞출 수 있다 4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 논술 시험에 굉장히 유리한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평소에 수학이 조금 강점이 없는 친구라고 하면 강점이 없는 친구라고 하면 내가 학생부 교과로 써야 될까? 종합으로 수시를 쓸 수 있을까? 이걸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학이라는 시험을 30번을 맞추는 친구는 해마다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30번을 하나를 틀리고 나머지 29문제를 맞추는 친구가 해마다 약 1500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30번을 제외한 29개 문제를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이 29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논술에 대해서 본인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교의 논술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씩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논술 시험에 수학 문제만 나오는 학교가 한양대를 비롯해서 저 위에 대학교가 수학 문제만 나오는 의대 논술을 치르는 학교고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또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 아이가 수학만 나오는 대학교에 논술 시험을 치를지 과학을 나오는 대학교를 논술 시험을 치를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애매하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논술의 첫 번째 대비 방법은 수리 논술의 문제 유형에 본인이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특징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민을 또 하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의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논술에서도 공대들도 논술을 과학 논술을 보고 성균관대도 보고 중앙대도 보고 상당수 대학교들이 과학 논술을 보는데 이 과학을 두 과목을 과학 과목에 시험을 보는 학교는 경북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대구에서 온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친구가 경북대를 논술로 쓰겠다고 하면 과학을 두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나는 경북대 안 갈 거야 라고 하고 나머지 의대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 과학 과목은 두 과목을 논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 학교는 모조리 다 한 과목만 논술을 치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겨울바학 동안에 또 과학 공부를 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물리생명과학을 할 거야 화학생명과학을 할 거야 이렇게 두 과목을 내가 무엇을 할 거를 지금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과목 중에서 내가 이 겨울바학 동안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을 한 과목은 비중을 약 80%쯤 두고 한 과목은 약 20%쯤 둬서 한 과목의 성적을 확 끌어올려 놓는 게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 논술을 준비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차지하게 될 거고 한 과목은 한 과목을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달 이후에 준비를 해서 붙여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겨울바학 동안에 과학이라는 과목을 두 과목을 골고루 밥 먹듯이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화학하고 물리를 한다고 하면 화학이 내가 조금 더 만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물리가 높을지 생명과학이 높을지 지구과학이 높을지를 생각을 해서 이 과목 쪽에 한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데 단 지구과학이라는 논술은 상당수 대학교들이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술 시험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중에서 한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실제로 1, 2월 달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이건 일반 공대 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쭉 나열을 해놓은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고 하면 내가 몇 과목에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하나씩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정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하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정시에 유리한 친구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수학을 하나를 틀리고 과학을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 두 과목을 각각 하나 정도씩 틀리면 한양대 이상의 메이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하나를 쭉 보다 보면 이런 특징이 있겠죠 내가 이 시험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아야 될까를 기본적으로 고민을 할 때 첫 번째 왼쪽에 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국어라는 게 있는데 국어라는 시험이 100점 맞은 친구들이 이번에 3,214명입니다 3,214명인데 문과이들이 국어를 원래 더 잘해야 정상이다 라고 예전에는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 자연계로 몰려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올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과학기술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경제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문법은 쉽게 나오고 문학은 쉽게 나오다 보니 문과 친구들은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자연계 친구들은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서초의학학 전문관이라고 서초자연계 쪽에 저희 대표적인 학원에 올해 재수생이 320명의 자연계 친구가 있었는데 이 320명 중에서 국어를 1등급 받은 아이가 70% 가까이가 되고 국어를 만점 받은 아이가 3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아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국어를 못해 가지고는 정시로 대학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구나 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수 대부분의 대학교가 국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국어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 올해 1등급 커트라인이 94점인데요 실제로 96점 이상의 친구들도 15,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그냥 문의과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도 7,000명 이상이 이과 학생이 국어가 96점 이상이기 때문에 국어라는 과목에 실제로 굉장히 약한 친구는 정시모집으로 의대를 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국어 성적이 만약에 조금 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수시모집에 논술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될까 아니면 내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교과나 종합적으로 조금 더 치우쳐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겨울방학 동안까지 국어 성적이 제대로 잘 오르지 않으면 실수로 나중에 국어라는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왜요? 18년 동안 국어 성적이 잘 안 올랐는데 막바지 6개월 7개월 만에 갑자기 국어가 올라간다는 건 진짜 우리 아이한테 무언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건 이번에 국어 시험 문제를 한 번쯤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고3 친구들이 치렀던 6월달과 9월달의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보고 나서 내가 확실하게 맞추는 문제가 뭔지 내가 취약해서 실수로 틀렸던 몰라서 틀렸던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취약점을 빨리 찾아서 이걸 어떻게 메꿔나가야 될지 이걸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서 2월달까지 내가 국어 성적을 어떻게 이번 국어 시험의 난이도를 했을 때 최소한 96점 이상을 맞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른쪽에 수학 가형입니다 오른쪽에 수학 가형은 항상 만점짜리는 한 200명이 살짝 안 되는 아이들이 만점자가 나옵니다 수학 가형의 경우 그만큼 30번이라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30번을 꼭 맞아야 되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30번을 맞으면 전국 1등인 거고 동점자가 165명이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 친구가 30번을 빼고 나머지 감옥을 다 맞는다고 하면 우리 친구는 전국 166등이 되는 거죠 만점자가 165명밖에 없으니까 나랑 동점자가 좀 많아서 약 900명쯤 되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틀리는 데까지는 큰 데미지가 최상위권 대학을 할 때도 크게 없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30번 문항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할 필요가 있을까 3, 4, 5, 6월까지 꼭 30번을 맞춰야 될까 이런 걸 지금 30번을 맞추는 노력을 6월 모의평가 여름방학 되기 전에 30번 맞추는 노력은 저는 한참 뒤 후순위로 늦혀놨으면 좋겠고 수학은 나머지 29개의 문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하면 되고 92점 이상 맞는 친구가 8,800명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4점짜리를 하나 더 틀리는 아이까지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바로 위의 인원을 보면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4점짜리 하나 틀리고 3점짜리 하나 틀린 아이까지가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원점수 92점까지 점수를 맞으면 의대를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점수가 된다 연대고대 최상위권학과를 가는 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적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게 만약에 조금 약한 친구라고 하면 21번, 30번 이렇게 두 문제 정도는 일단 배제를 하고 나머지 28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겨울바학 동안에 이 27개, 28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이 실제 시험에 한 70분 정도에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 이 정시모집을 준비할 때 첫 번째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바학 동안에 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을 쭉 보면 해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다른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렀던 과학 과목은 작년보다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7학년도의 과학 과목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수능 출제 기간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한 해에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는 다소 쉬웠다가 다시 어려웠다가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게 된 대학 입시에서 아마도 과학은 올해보다 꽤 어려운 난이도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쭉 보면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작년까지는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물리2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100분위가 100이었는데 올해는 이 원 과목의 물리1이랑 생명과학이랑 2 과목의 물툰과 이렇게 세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은 다 맞았어도 만점자가 1%가 넘어서 100분위가 다 99가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내년에는 100분위가 1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하나를 딱 틀렸을 때 이 47점이라는 점수를 맞았을 때 원점수가 떨어지는 점수랑 100분위가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3점 가까이 2점 가까이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를 더 틀려서 44점을 맞게 되면 100분위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화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13점이나 빠지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4점이나 100분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얘기를 다시 하면 과학이라는 과목은 한 과목을 틀렸을 때까지는 데미지가 너무 크지는 않다 두 과목의 두 문제까지를 틀렸을 때는 어느 정도 내상을 입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상위권 대학을 갈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근데 두 개 이상을 틀리게 되면 두 개 이상을 틀리게 되면 100분위가 80대 밑으로 떨어져서 80대 밑으로 떨어져서 의대 치대는 커녕 연대 고대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수를 어려운 점수를 대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라는 과목을 준비할 때 만점을 받으면 정말 좋지만 만점을 받으면 정말 좋지만 최소한 두 개 이상은 틀리지 않겠다 20문제 중에서 18문제까지를 맞출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이번 겨울바학부터 최소한 올해 여름바학이 될 때까지 내가 18문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학습 계획을 먼저 세워놓으시고 각 과목별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단원도 있고 문제 유형도 있는데 나중에 여름바학 이후에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시 준비를 하거나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이 두 과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올해 이 두 과목을 하나라도 응시한 친구는 2만 5천명이었습니다 작년에 두 과목을 선택한 친구는 3만 명이었고요 재작년에 두 과목을 선택한 친구는 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두 과목 선택자가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3만 명에서 2만 5천명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학생 숫자가 떨어진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백분위 하나 백분위의 동점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고 또 투 선택자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한 상당수 밑에 있는 친구들이 다 원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 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올해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국어는 다 맞고 수학을 4점짜리 하나를 틀리고 탐구 하나 화학은 다 맞아서 백분위가 99인데 투 하나를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했다기보다 국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한국사 시험이 올해 되게 어려웠거든요 한국사가 불국사였어요 이렇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친구가 이 한국사를 굉장히 친구들이 시험을 보통 볼 때는 거의 여가생활이라고 여가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풀다가 갑자기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페이스가 망가져서 화학 시험 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투 과목 시험을 볼 때 완전히 체력이 소진이 되고 집중력이 흐려져서 이 투 과목을 선택했는데 백분위가 70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였는데 투 과목 하나 때문에 성적이 너무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 친구가 지금 갈 데가 별로 없어서 대구 한의대를 다군에 하나 써서 안정 만들고 그냥 서울대 지를게요 왜요? 대구 한의대는 과학을 한 과목만 정시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쓸 때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 하나를 쓰고 서울대 그냥 아무거나 지를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 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투는 살짝 삐끗하면 점수가 너무나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투는 정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쓰거나 서울대가 꼭 목표인 친구는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두 과목의 과학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 과목 다른 과목 먼저 준비하는 것보다 투 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투에 대해서 적응을 조금 더 높여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라든지 상당수 대학교가 실제로 논술 시험을 볼 때 투 범위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교가 상당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투 과목을 선택을 하면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이제 논술 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5개년도를 쭉 보다 보면 5개년도를 쭉 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국어 수학 탐구에 1등급 커트라인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게 나열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어나 수학의 1등급 커트라인은 92점 가까이 수렴을 하고 실제 올해 국어라는 시험도 평가원도 92점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저희도 93점 이상은 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나 자연계 친구들이 국어를 잘 보는 바람에 94점까지 올라갔어요 어찌됐건 난이도는 92점 쪽에 대부분 다 수렴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과학이라는 과목이 올해는 조금 쉬웠지만 작년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실제로 45점쯤 맞으면 대부분의 과목이 1등급이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과학을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가 어딘가 라는 게 기본적으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수시모집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 수시모집에 원서를 쓸 때는 과학을 한 과목만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세계 1등급이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적용되는 학교가 과학을 한 과목을 1등급을 맞고 영어 1등급을 맞고 국어 1등급을 맞아도 세계 1등급의 조건이 되는 학교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4개 등급함 5야라고 해도 과학은 한 과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남대 의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전남대 의대라든지 이런 등등의 대학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학은 최소한 한 과목은 확실하게 1등급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수시모집에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반대로 정시로 대학을 갈 때에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는 대구가툴릭대 한의대밖에 없다 라고 이제 내년에 다시 대구가툴릭대 의대가 내년에 다시 처음으로 생긴다 이 두 개 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시냐 수시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거예요 과학이라는 과목을 두 과목을 잘 보는 게 얼마나 어렵냐 라는 걸 기본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저희 학원에 올해 만점자가 두 명이 나왔어요 학원에서 만점자가 두 명이 나오고 온라인에서는 8명의 만점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잘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무언가를 준비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때는 시험을 굉장히 잘 봐서 본인의 목표 성적에 근접하게 성적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성적이 나랑 유형이 좀 맞지 않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나 또는 그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붙임 현상이 생기는 게 1년 동안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라는 걸 왜 볼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해봐야 되는 거죠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현재 수준이 어디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목적도 있지만 아,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오래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머릿속에서 잊혀져서 실수로 틀렸구나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게 기본적인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시중에 모의고사 문제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 되면 모의고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내가 몇 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조금 더 유형을 틀어서 내면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만약에 지금 수능까지 이 문제 유형이 똑같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축해서 조금 변동성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이 재작년, 작년 수능의 데이터는 저희가 아직 전수를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작년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를 해봤냐면 전국의 344명, 344명이라는 건 고대, 의대 이상에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을 확보한 아이들이 국어, 수학, 영어만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만 기준으로 국수형 성적을 확보한 아이들이 실제 탐구는 어떻게 볼까? 라는 걸 전수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 아이들 중에서 100분위 98, 100분위 98이라는 얘기는 두 과목인 거니까 과학은 한 과목이 100분위가 100, 한 과목이 96 이러면 100분위가 98인 거죠 99, 97 이렇게 이상 맞는 아이가 56명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 얘기는 실제로 수능 고득점자 아이들이 가장 놓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과학탐구다 약 17% 정도의 아이들만 실제로 100분위가 98 이상이 돼서 메이저 의대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밑에 100분위 96 이상의 아이들까지 싹 다 이렇게 더했더니 115명입니다 실제로 이 344명 중에 약 30% 정도의 아이들만 그래도 과학탐구가 다른 과목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권의 의대를 잔류할 수 있는 무언가 성적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이들 중에 약 70%에 가까운 아이들은 과학탐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또 이제 수시 모집에 내가 과학탐구를 두 과목을 모두 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대학교를 써야 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겨울바부터 이 신학기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공부 패턴이 뭐냐면 가장 그래도 수학 먼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국어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과학이라는 과목에 조금 아이들의 시간 투자를 덜 하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패턴인데 과거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보면 그 학습 패턴이 실제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번 겨울바학 동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국어를 올해 수능의 난이도로 어떻게 96점을 맞을 거냐 9월 모의평가 난이도로 어떻게 93점 이상 맞을 거냐 6월 모의평가 난이도로 어떻게 94점 이상을 맞을 거냐 국어 시험을 한번 풀어봐서 그 난이도에 맞추는 이 점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국어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수학은 92점까지를 내가 이번 겨울바학 동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량을 맞출 거냐 아니면 나는 수학이 조금 더 내가 학습량이 고1 때 되어 있는 친구는 내가 21번, 29번까지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걸 이번 겨울바학 동안에 체크를 하시고 30번은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차라리 이 과학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을 특히 내가 중점을 둬야 되는 과목 한 과목을 먼저 조금 더 학습량을 늘려서 이 3월달 이전에 이 한 과목을 완전히 본인이 주력 과목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번 겨울바학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3월달 이후에 신학기에 여러분들의 수능 학습 계획이 하나하나보다 더 정밀하게 세워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진검 승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월, 2월 굉장히 강취가 예상되는데 이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늘리셔서 올해 꼭 원하시는 대학교를 가시기를 정말 새해 소망을 담아서 기원하면서 오늘 설명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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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